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프 즉 한국어와 프랑스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표현에서 다시 2-2강 부탁, 요청, 수락, 거절에서 수락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2-2강 부탁, 요청, 수락, 거절에 수락에 관련된 문장들을 프랑스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럼 듣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선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서브젝트 주어로 썼느니가입니다. V는 버그 동사로 서멈하다이다이고, O는 아브젝트 목적으로 썰널 직접 목적으로 DO이고, 몸에게는 간접 목적의 O입니다. C는 캄플리먼트 보호로써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호는 S, 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보호는 OC입니다. 어순은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반면에 영어와 프랑스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됩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죠. 도와드리죠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도와드리죠 되겠습니다. 다음 프랑스어를 보시면 그대로 통문장으로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알겠습니다. 그냥 동사입니다.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어는 그대로 문장, 통문장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할 수 있는 한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해볼게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해볼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어 보시면 제가 더 못 포시블러 해서 제가 주에서 되겠습니다. 부회가 동사 부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더 못 포시블러 할 수 있는 날 부회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더 못 포시블러 할 수 있는 날 해볼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부탁하세요 에서 필요하면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목적의 오가 되고요. 그 다음 언제든 부탁하세요. 문장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부탁하세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부탁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프랑스로 보시면 그럼 프랑스로 보시면 S'il vous avez besoin de monnaie de n'est-ce pas à m'aplée 에서 부가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Ave besoin de » 동사 부위로 보고 «monnaie de »가 목적의 오 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n'est-ce pas » 동사 부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aplée »가 또 다시 동사고 «monnaie de »가 목적의 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장을 보시면 S'il vous avez, 즉, vous, 당신이 «abe vous, vous avez besoin de » 필요하단 말이죠. «monnaie de » 나의 도움이 그래서 vous, si 만약에 vous, 당신이 «monnaie de » 나의 도움이 «abe besoin de » 필요하다면 «nest-ce pas » 주저하지 마시고 «monnaie de » 부탁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il vous avez besoin de monnaie de » «nest-ce pas monnaie » 즉,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부탁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마찬가지죠. 문장은 필요하면 동사 부위가 되고 도움이 목적의 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장이 하나 더 있죠. 알려주세요가 또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 보시면 «fait moi savoir si vous avez besoin de » 에 대해서 «fait »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moi » 목적의 오 그 다음 «s'il vous avez »가 목적의 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il vous avez » 부가 또 «s »가 되고 «ave besoin de » 동사 부위 «ed »가 목적의 오가 되겠네요. 그래서 «fait moi » 저에게 «s'il vous avez » 즉, 알려주세요. «fait moi savoir » 즉, 저에게 «s'il vous avez » 알려주도록 «fait » 하세요. 즉, 저에게 알려주세요. «fait moi savoir » «si vous avez besoin de » «bou » 만약에 «si » 만약에 «bou » 당신이 «ded » 즉, 도움이 «ave besoin de » 가 필요하다죠. 그래서 «bou » «bou » «bou »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b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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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sûr, bien sûr 즉 물론이죠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장들과 의의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듣겠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죠. avec plaisir. 알겠습니다. d'accord. 할 수 있는 한 해볼게요. je ferai tout mon possible.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부탁하세요. si vous avez besoin de mon aide, n'hésitez pas à m'appeler.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faites-moi savoir si vous avez besoin d'aide. 대화 이것 좀 도와 주실 수 있으세요? pouvez-vous m'aider s'il vous plaît? 물론이죠. bien sûr.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프랑스어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하십니다. GREAT 새 땅크와이어블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 way Stage 1 모두 voicemail